지넷 어플을 깔고 지넷 블랙박스를 달고 제트팔 달아 드렸습니다 앞뒤 풀풀이구요 우리 또 어르신 또 때 우리 또 초등학교 선배님이시 때문에 잘 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법 대공개 와이파이 눌러 보세요 어르신 누르고 와이파이 떨쳐 떨쳐 숫자가 다시 여기서 핸드폰에서 지넷 지넷 눌러? 네 꼭 누르세요 안 망가지니까 누르세요 예 예 사용함 꺾고 다시 또 돌아가기 다시 또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돌아가고 다시 연결하기 연결 확인 누르세요 완료 와이파이 켜야 돼요 와이파이 연결하기 와이파이 켜셔야 돼요 켜시고 대기 연결하기 대기하면 저 저 저 저 지넷을 때 잡힐 거예요 맨 위에 거 지넷 이거 예 지넷 예 맨 위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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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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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다시 연결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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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와이파이 켜세요 이거 아니 이거 여기 확인 켜져요 확인 아니요 여기 여기 완료 아 그 옆에 예 완료 아니 안 켰잖아요 여기 키고 완료 연결하기 하나 둘 셋 예 제가 기다려 주세요 디바이스 2 유주 위득 지넷 뜨네 이렇게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자동으로 연결해져야지 제가 알아서 자 여기서 다시 눌러볼까요? 검색 중. 떴죠? 연결하기. 연결하기. 너 어디 있냐고? 네. 읽고 있으니까요. 확인. 잠깐. 제가 다시 한 번. 등록을 와이파이 누르고. 됐어요. 대기 모드. 위에 거. 맨 위에 거. 이거? 아니요. 이거. 진에. 요거? 네. 눌러요. 오케이. 그다음에 다시 빠꾸. 빠꾸. 완료. 이러면서 이제 연결하기. 또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또 안 돼. 잘 되다가. 확인. 아. 여기 여기. 이거 끄고 여기. 여기. 이거 켰구나. 데이터를 끄고. 데이터를 끄고. 확인. 확인 완료 완료 연결하기 됐죠? 실시간 실시간 누르세요 실시간 네 나왔습니다 사고 장면을 내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느냐 나오잖아요 영상 쫙 누르면 돼요 몇 시간 격으로 된거 나오죠 이렇게 요걸 내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으면 우리 아저씨는 이걸 보고 따라서 배우시면 되는거에요 물어보는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영상 올려놓으면 나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요 영상을 알려주면 돼요 확인 눌러요? 네